제가 이 게임을 하는뎀은 렉이 없는데 이게 인터넷 끊기는 느낌이여가지고 이게 게임 자체가 조금씩 렉걸리는 것 같으면 그래프를 좀 맞춰야겠어요 아이고 실제로 기다렸다고 안먹을 거 같아 다행히 방송렉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화질이 전부 다 깔끔하지 않나요? 원래 720에 60프레임으로 했었는데 저번부터 이제 1060 60으로 바꿨어요 다행히 할게 하고 방문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이야 흠 흠 흠 흠 흠 빨간 피다 욕심이 난다 이 게임은 욕심내면 주로 망하더라구요 짬이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착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나중엔 저한테 더 변함을 알겠습니까 그 정도 해서 보내주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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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저게 진정 탕땡이를 지루어가는 것인가 오 이겼어! 이겼죠? 꺼꾸놨대 게이지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것 같은데 흔힝 흐르 헝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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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쒸 어구 안 돼 안 돼 아아 욕심 내면 안 됐었는데 역시 욕심을 내면 안 되자 와 렌즈를 짜름하게 했기 때문에 이 여자 잡힌 게 좀 앞이긴 한데 그냥 공짜로 잡힌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잡힌 게 좀 앞이 아니라 이 여자 잡힌 게 좀 앞이 안 돼 그 다음엔 타이틀고 나한테 아는 거 아니긴 한데 어딜가가 이 여자 잡힌 게 좀 앞이 안 돼 그 이 여자 잡힌 게 좀 안 돼 간힘 거긴 두 여자 잡힌 게 좀 앞이 또 다른 사람 그 다음엔 뭐 1라운드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ㅋㅋ ㄷㄷ 럴커의 유머 쌍 궁금한데 럴커가 진짜 피가 아 히 피가 아이고 징퍽 날렸어 아이고 징퍽 날리는 긍정력 같다고 해요 와서 적합하여 소금이 많이 맞죠? ㅋㅋ ㄷㄷ 오 저 알지 잘 넣었네 어이구 어이구 준비가 최초 안돼요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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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장 치고 한다는 거를 역장 치고 간다는 거를 꼼꼼히 묻혔어 역장 치고서 바로 빠져나가 있었는데 아유 theory 아호오가 Lost 덕분정 우리 세무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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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다 우린 이리와서 이리와서 생각보다 고급지거든요 암기 기재를 지었나? 지금 지고있죠? 오우, 불멸자도 많아요 아, 나, 나 암기 기재를 깨고 있고 어, 인공제어사가 어디지? ㄷㄷ 여기가 또 뭐 보내고 아이고 얘네 혼자 다니고 있네 위험하게 여기 계곡이 이곳은 토사위가 왔다 갔다 와면 저것 여기도 뭐였기 때문에 이곳은 적도 하고요 저거 할 게 별로 없을텐데 오우 럴커가 광전사 잡기 위해서 럴커 가져와 되게 멋있어 와 그저 불멸자 너무 많아요 깨버리고 이곳이 때리든 말든 연기 여기를 벗고 오우 럴커 배고파 우리 근처는 돈이 있어야 되죠 복部와 복omb 수풍 오우 저기 뭐야 짓는다 그리고 애프처리 푸시기 스페이 딸 수 있는 건 있을 때 다운이 해둡시다 이거 좀 깰 거야 오우 랄크 랄크인은 맞나? 별로 있는 것도 없는데 200이 오우 랄크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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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랄크 오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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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랄크 오우 랄크 오우 랄크 아욹 랄크 아욹 랄크 아욹 랄크 으어 랄크 ried 어이 우융 어욹 이 이 이 이 mi 네 어이 엉 멀티 차이 보세요 멀티 차이 가스도 많고 와우 저거도 멀티 차이가 크지 않았네 자차 조인은 공격이 너무 좋은데? 망가져 아이고 내 얘네들을 데리고 와버렸어 굳이 어이